황금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오후에 사과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뿌리를 파봤습니다 이 나무가 생육 과정에 우리는 나무가지 끝에는 우리가 뿌리가 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농장에서는 많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한결같이 보면 우리가 그 밭 자체가 수평이라는 거죠 밭 자체가 그러면 나무 심은 자리와 우리가 흙골 우리가 다니는 자리에 높이가 한 20cm 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본거죠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나무가지 끝에 이 자리에서 뿌리가 왕성해야 되는데 뿌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약 70cm 간격이 있는데 뿌리는 나와있어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힘이 있느냐 여기 두둑 중간에 나무에서 불과 20에서 30cm 높은 지역에만 지금 뿌리가 위에 솟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뿌리가 솟았다 그 말은 이 밭에서는 두둑 높이가 낮아서 배에서 우리가 물 빠지면 잘 되고 있으나 그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밭에 비로를 줘야 되는 것은 여기서 줘야 될 게 아니고 이쪽에만 살짝살짝 줘도 효과가 같다는 거죠 뿌리 없는 곳에 비로를 준다고 해서 비로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무에 뿌리를 파봐야 된다 삽으로 파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뿌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비로 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나무 가지 끝에다가 우리는 비로를 주고 있다 물도 주고 그거는 그 물을 주는 건 앞 안으로 배에 들어가는 거지 직접적인 영향에서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가원을 경영하실 때는 우리가 경사도를 길이 방향으로 경사도를 한 5도 정도 100m 50cm 정도 차등을 주고 그럼 이 두둑을 높게 만들어요 이걸 낮게 그러나 작업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계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다리 올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거는 맞으나 그런데 우리가 재배되는 과수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과수에서는 뿌리가 썩어 올라오는 종류 물에 다 있을 때 매실, 살구, 복숭, 그 다음에 감에서는 고염뿌리 그 다음에 사과도 이 나무들을 우리가 굴치를 했을 때 겨운 갱신하는데 굴치를 했을 때 아래쪽에 뿌리가 부실하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하우스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사과에는 멀칭을 많이 안 하는데 포도 같은 사이마스켓을 많이 하면서 비가림에서 이렇게 멀칭을 해버리면 위에서 뿌리가 겨우 조금 살아있습니다 지금처럼 뿌리 아래쪽에는 바스브리에서 뿌리가 많이 행성 안되어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고온장애가 일어나면 위에 지상부 있는 이런 뿌리가 힘을 못 쓸 때는 겔실에 있는 과실들이 성장을 못하고 고라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온 조성에서 유공관을 묻는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경사도를 도자를 잡아야 도자를 경사도를 5도를 잡고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두덕을 경사지게 해라 경사를 많이 잡아라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뿌리 분포되는 이 지역에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경운 작업 관리기를 경기식으로 로타리 치는 걸 하고 발끝이 달아 없어진 거 쉬어진 거 없는 거 이렇게 된 거 피어진 거 관리기 발이 많이 다른 거 그걸 가지고 관리기를 이렇게 채우고 앞으로 가면서 전지 방향을 쳐서 땅에서 비로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토양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에 우리 사과관에서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화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